반갑습니다. 최고의 통과 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 벌써 강의를 수강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슬슬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른바 현, 중, 3 영상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예비, 고1이라고 해둘까요? 이런 분들이 조금 이른 시기이긴 하죠.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기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2월 이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른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선행학습, 그죠? 그리고 조금 좋게 표현하면 중3까지 다 공부를 끝낸 학생들이 슬슬 발전적인 어떤 학습의 계기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아마 이런 영상을 시청을 하실 텐데 아직도 엠베스트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통합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백이범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를 미리 아시는 분들은 저를 물리학 강사, 수능 물리학 강사로 듣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만 꽤 많은 학생들이 제 통합과학 강좌를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계기를 인연으로 해서 조만간 저를 만날 가능성이 좀 꽤 있으니까 일단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를 바라봤을 때 너무 섣부른 감은 없지 않지만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어떤 성격의 강좌이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부담없이, 여러분들도 아마 부담없이 오셨을 거예요. 막 눌러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강좌 들어야 될지 해가지고 막 들어왔다가 학습법 영상 있으니까 눌러보고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짧은 영상이지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통합과학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과목의 성격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또는 수능까지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중학생들도 예비고일들도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의 명칭보다는 보통 과학이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뿌리 깊게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적인 과목 구분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아마 알고 계시죠? 물화생지라고 하죠? 물화생지.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과정상 뿌리 깊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4과목의 과탐 또는 과학, 교과과목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건 뭐냐? 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물화생지 짬뽕인 거예요. 물화생지 짬뽕. 물론 이제 비중은 조금 달라요. 비중은 물화생이 좀 비슷비슷하고요. 지구과학이 조금 적습니다. 분량상으로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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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화생은 비슷비슷하게 들어있고 지구과학이 조금 안타깝게도 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분량이 약간 적다 정도로 이제 구성된 과목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화생지를 모아서 배우는 과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단순히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나열해놨다기보다는 어떤 단원 같은 경우는 물리학과 지구과학이 약간 융합이 된 버무려져 있는 그런 단원들이 있고 어떤 과목은 화학과 생명과학이 좀 버무려져 있는 또 그런 단원이 있고요. 융합돼 있는 거죠. 이 통합이 함께 배운다라는 의미도 있고 전통적인 그 물화생지 4과목을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시각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수하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2 과목은 그 과목의 특색에 맞게 그냥 그 과목의 전통적인 학습을 하는 과학 과목이고요. 그에 앞서서 1학년 때는 전체적으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있는 핵심 주제들 중에서도 좀 더 기초적이고 좀 더 중요한 주제들을 조금 기초적인 수준에서 배우는데 다만 묶어서 배우는 단원들이 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 50% 정도 모든 단원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융합을 시도한다. 과목과 과목 간의 융합을 시도한다. 같이 배우면 좋은 주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학이라고 하면 이제 뿌리 깊은 선입견이 있으니까 어렵다. 뭐 재능이 필요하다. 이런 거 내신 과목에 필수로 지정되어서 억지로 하는 거지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의외로 쭉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미난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배울 점이 많은 그런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교육과정이 처음에 설정이 되고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그 교과서를 만든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 철학. 이게 뭐냐. 아이디어 중심 그러니까 어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이수하기 전에 이런 것들만큼은 저학년 때 조금 어릴 때 공부를 해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 각 과목별 핵심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그 빅 아이디어를 배우고 그리고 과목 간의 통합, 융합을 구현한 교과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좀 생뚱맞긴 한데 역사교과이기도 합니다. 특정 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여러분들 역사책 보면 나오는 연표 같은 거 알죠? 시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어떤 사건의 나열 그러니까 이제 특히 대단원, 1단원 물질과 규칙성 단원은 마치 역사를 방불케 하는 우주가 처음에 빅뱅이라는 어떤 그 이벤트를 통해서 탄생을 하고 물질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진화를 해감에 따라 원소가 생성이 되고 이벤트를 통해서 이기도 합니다. 더 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특성이 있다. 요약을 하자면은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이게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는 뭐냐면 과학을 하나의 역사과목처럼 어떤 시간 순서대로 빅뱅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탄생 과정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하나의 역사책을 서술하듯이 과학을 서술해 보고자 하는 미국에서 진행됐던 하나의 좀 유명한 프로젝트인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번 교육과정에 조금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섭이라는 건 좀 쉽게 얘기하면 과목과 과목의 유기적인 연결, 융합, 통합적 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STS도 뭐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과학과 기술과 사회의 관계 이런 과학, 과학을 그냥 동떨어진 하나의 과목으로 또는 학문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이 어떤 기술과 현대 문명과 또는 우리가 사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되는 교육과정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조금 너무 서론이 길었나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건 에이 뭐 저는 뭐 다 제쳐두고요. 그냥 통합과 고등학교 입학해서 내신 필수라니까 내신 만점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사실 더 솔직한 생각일 텐데 그런 학생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 마인드 또는 학습법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뭐 당연하죠. 개념을 오개념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해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통합과학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 중에 꽤 많은 비율 한 절반 정도는 입문계열 지향이 있어요. 전통적인 용어로는 문과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제도상으로는 문의과 구분은 없어지긴 했습니다. 뭐 수능에서나 또는 내신 운영상으로나 문의과 구분은 없어지고 뭐 자유롭게 막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자기가 품고 있는 정체성이 있죠. 나는 문과야. 나는 이과야. 근데 이과 학생들은 이런 걸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통합과학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이 통합과학의 물화생지 중에 뭐 내신 선택 또는 수능 선택 등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두세 과목 정도는 공부를 또 진지하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문과 지향의 학생들은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해야 되고 비중도 큰 과목이긴 한데 2학년 때부터 안 할 건데 이걸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그냥 외울 것만 잘 찍어서 잘 외우면 되지 않나 내신 직전에만 잘 찍어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 라고 덤볐다가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시 내가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또는 뭐 수능 선택을 하든 말든 통합과학이라는 과목도 역시 과학이기 때문에 이해를 기반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단순함기가 아닌 이해 기반의 개념 학습을 추구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필요하다면 내신 기출 또는 연계가 돼 있다면 수능 기출 여러 가지 이미 출제됐던 문항들을 분석하면서 이 통합과학이라는 교과 내에서 어떤 유형들에 어떤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한번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죠. 역시 뭐 다다익선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확인해보고 다지고 반복하는 데는 문제풀이 만큼 좋은 게 없거든. 그래서 이제 양질의 기출 문제 그리고 양질의 이미 출제됐던 문제는 아니지만 예상되는 신유형의 문제들을 좀 난이도별로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다. 학습량을 이기는 학습법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사실 학교별로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내신 시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담당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또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통합과학은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현실일 수 있지만 내 통합과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실제 전공이 물리학이냐, 화학이냐, 생명과학이냐, 지구과학이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의 성향이 에이 뭐 통합과학은 그냥 중요한 것만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넣고 어떤 내용은 더 첨가하거나 어떤 내용은 필요 없다고 빼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신의 어떤 특성상 그래서 그냥 교과서만 순진하게 학습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대비해서 때로는 깊이 있는 개념 학습 때로는 이제 뭐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아주 심하면 2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어느 정도 뭐 생뚱맞게 아예 그냥 통합과학이 없는데 1, 2 내용을 끌어다 한다라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이상의 1, 2 과목과의 연계 속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실제 내신 대비에도 꽤나 유용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많이 지켜봅니다. 학생들이 뭐 후기를 올려주는 것으로부터도 제가 알 수 있고 실제로 학교 기출 문제를도 보면 굉장히 시험 출제 범위와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금 이제 중학교 아직은 3학년이겠지만 여유가 있다라면 조금 이른 타이밍에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본인의 어떤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 실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다라고 하면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미리 공부를 해두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선행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여유가 있다면 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과지향의 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고1 통합과학의 빅 아이디어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중심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실제로 뭐 한 50% 과목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통합과학의 내용과 물리학의 공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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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범위가 많게는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겹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내신 이수 과목으로서의 중요성, 그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과지향, 수능 선택 과목을 과탐으로 하겠다.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과탐으로 하겠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확장까지 가능한 학습이 이뤄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원 특성에 맞는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강약이 좀 살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깊이 있게 쭉 들어가서 완벽하게 그 어떤 단원의 주제의, 그 테마의 논리구조와 문제풀이법까지 깊이 있게 쭉 정리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 이른바 이제 내신 1등급이라는 또는 내신 만점이라는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나는 이걸 수능에서 선택할 과목이니까 조금 더 수능 기초까지 쌓는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특정 내용들은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선입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1-2단원이라든지 또는 2단원 전체 내용, 그다음에 3-1단원, 그렇죠? 그다음에 4-2단원 이런 내용들은 향후에 이런 단원들이 좀 난이도가 높고 분량이 많은 단원들이긴 한데 이런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수능 기초 또는 내신에서의 어떤 1등급을 받기 위한 변별력 문항이 잘 나오는 어려운 주제들이니까 깊이 있게 쭉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가볍게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단원들도 있거든요. 3-2단원이라든지 4-1단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는 1-1단원 이런 내용들은 또 지식적이면서 컴팩트하게 중요한 것들을 누가 효율적으로 잘 정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강약을 잘 조절해가는 리드미컬한 그런 템포가 살아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을 잘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신은 내신이 물론 기본입니다. 통합과학은. 내신 이수 과목이지 이게 수능 선택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내신에서의 고1 내신에서의 객관적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 이른바 단위수라고 하죠. 꽤 높은 편이고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부 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나중에 수능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토대가 되는 뼈대가 되는 그런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라생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적성, 재능, 본인과의 궁합, 기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고등학교 과학에 대한 첫인상, 첫 단추가 되는 과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더더욱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내신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경시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 투자하면서 과학에 대한 첫인상, 그리고 나중에 수능 기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당연히 내신 만점, 내신 1등급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좋은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쌓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제가 준비한 아주 잘 정리된 좋은 커리큘럼, 강의 교재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더운 여름인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이렇게 대비하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확보해서 한 발 앞서서 대비하는 조금 더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이번 여름을 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짧지만 어쨌든 뭐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매체, 영상,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